서명운동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3.1절 성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국정원장을 지낸 김승규 장로님이 여러분, 이번 서명운동의 지도자, 서명운동을 주관하는 목사님을 찾아봤어요. 국정원장을 지냈으니까 이 나라의 사정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합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한국은 끝났습니다. 한국은 이미 공산화가 완료됐습니다. 정치, 교육계, 사법부, 언론, 시민단체, 노동계 모든 분야가 이미 공산화가 끝났습니다. 모든 것을 주사파가 장악했습니다. 여러분, 빨갱이 세력들이 이 나라를 접수하려고 목표를 세울 때 사회 각 분야에 이렇게 적어놓고 거기에다가 결과들을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100% 다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 완료. 사법부, 공산화 완료, 교육계 완료, 시민단체 완료, 언론 완료, 전부 다 완료로 되어 있어요. 국정원장을 진행한 그분이 하는 말이 한국은 이미 공산화됐습니다. 그게 표면으로 드러나는 시간만 남은 거지 이 나라는 끝났습니다. 이 나라는 끝났습니다. 아무도 이걸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도 이걸 뒤집을 수 없습니다. 주사파가 완전 장악했습니다. 청와대부터. 청와대부터. 주사파가 이 나라를 완전 장악했습니다. 아무도 이걸 뒤집을 수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남아있는 한 가닥 희망이 있다면 교회가 움직이는 겁니다. 좌파는 전부 조직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는 대로 노조부터 전부 정교조 모든 게 다 조직화되어 있어요. 우파는 조직이 없어요. 중국 남방입니다. 피레미들 같아요. 오합지졸입니다. 조직이 없어요. 우파에 존재하는 조직은 오직 교회 하나뿐입니다. 교회가 움직이면 혹시라도 교회가 움직여도 어렵겠지만 교회가 움직이면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요청을 받아서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나도 내 목숨 아까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노골적으로 들고 내가 여러분 나도 우리 교회 성도들 많이 오면 좋아요. 내가 왜 선상님까지 돈을 들먹거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 때만 가라. 나라가 지금 언제까지 미혹돼서 흩은 소리하고 있을 것이냐. 여러분 정말 여러분 나름 목숨을 내 걸은 거예요. 손님께서는 다 내려놓고 나름 여러분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런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런데 어제 저녁 식사 도중에 김옥주영 목사님이 놀라운 말을 제기하는 거예요. 문재인이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동성애든 공산하든 남법뭉제든 전쟁이든 어떤 정당이나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벗어났다. 이 민족이 이기적이래서 어리석어서 미혹이래서 문재인을 다시 선택한 순간 이 나라는 끝났다. 어떤 정치 지도자가 이거를 뒤집을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없다. 이걸 뒤집을 수 없다. 어떤 정당이나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벗어났다. 그런 상황을 떠났다. 더 이상 어떤 정당이나 정치 지도자에게 실망을 두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오직 나만이 너희 나라의 미래에 너희 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너희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다. 그러므로 오직 너희는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나와서 부르치줘야 된다. 나는 너희가 얼마나 나를 의지하고 얼마나 진심으로 나를 의지하고 얼마나 진심으로 얼마나 간절히 나에게 나와서 기도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나는 그거를 지켜볼 것이다. 나는 그거를 두고 볼 것이다. 그리고 너희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결정할 것이다. 성경에 보면 모세, 사무엘, 이사야, 다니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 하나로 나라를 구했어요. 기도 하나로 단순히 하나님께 엎드려여서 기도하는 기도 하나로 여호사바당도 마찬가지고 기도 하나로 나라를 구했어요. 기도로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은 호황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보증하고 있는 참된 진리예요. 여러분 더구나 본문에 뭐라고 이렇돼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라니 평안이오.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 뜻은 명백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자라고 죽이고 멸망을 시키는 것뿐이로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마귀는 이 나라가 공산화되길 원합니다. 마귀는 이 나라가 연방제통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공산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북한에서처럼 이 땅에서 교회가 멸절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멸절시킬 수 있으면 한국교회만 멸절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성교회들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을 함께 멸절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극성스럽게 역사에서 다 무너져 내려가는 공산주의 종족은 이 소련도 무너졌고 바로 지금 거리 북한에서 공산주의 때문에 2천만 동포가 시름하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집범죄를 만들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수영소에서 자라가 내게 들으려고 시텔러보다도 심한 마귀적인 사악한 일을 하고 있는 이 땅에서 마귀 역사입니다. 귀신 역사입니다. 적그리시도의 세력입니다. 여기서 빨갱이들이 일어난 거예요. 남북이 제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주사파가 일어나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빨갱이들이 일어나고 그 빨갱이들을 목시라들리 목시라들리 저주를 받을 놈들 목시라들이 제재를 하고 기독교인들이 제재를 하고 국민들이 지역이기지에 사로잡혀서 똥인지 된장인지 금업도 하지 못하고 국민들이 제재하고 핵 포기하고 우리만 살면 되겠다는 거예요. 핵병정책이 누구를 위한 핵병정책이 김일성 3대를 위한 핵병정책일지 북한 동포들은 말려적이 핵병정책이에요. 범죄행입니다. 범죄행입니다. 국민이 속는다고 하나님도 속겠습니까? 악인입니다. 악의 세력입니다. 여러분 심판보다 마땅한 것입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전라도든 어디든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젊은 세대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국민들도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시망은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시망을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너희는 내게 불을 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오. 그래서 우리는 내일부터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모여서 목시압을 걸고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재인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트럼프가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독대를 하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전성회담을 하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그 말이 이 나라가 살 길입니다. 목시라들 때문에 망해져가는 이 나라 교인들 때문에 망해져가는 이 나라 좌파가 문제가 아니에요. 목시자 이놈들이 문제입니다. 좌파가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 지역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 사상 이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보다 그냥 안전이 중요하고 복제가 중요한 버러지 같은 것들 이것들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위험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목신걸고 부러지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강구해야 됩니다. 이 나라 살려주시옵자서 트럼프가 아닙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의 딸 이방카 이단인 유대교로 개정한자입니다. 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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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방